5일 날 금요일이죠. 이 남양주 이런 표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이게 남양주 결과입니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남양주는 간단하게 4개가 있네요. 뭐 이런 표만 딱 보면 뭡니까? 차익값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니까 미래통합당의 김용식 후보하고 무소속의 이석우 후보 이런 표를 빼앗아가지고 동일한 표만큼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후보와 함께 넘겨줬네요. 여러분 이 크기 보시기 바랍니다. 차익값 12.7%, 15%, 13.4%, 13.7% 완전히 미친 숫자입니다. 사전투표 당일투표에 특정 후보 지지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왕창 사전투표에서 뭐죠? 표를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값이 크게 나오는 겁니다. 미래통합당 후보는 뭡니까? 마이너스 10.2%, 마이너스 12.2%, 마이너스 10.4%, 마이너스 10.6%, 이거는 완전히 돌아버린 숫자입니다. 표를 왕창 사전투표에서 빼앗아 놓으니까 이렇게 10% 이상대가 나오는 겁니다. 여러분 밑에 보시기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차익값은 플러스 13에 플러스 15% 얼마나 조작질했으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?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2% 얼마나 조작을 했으면 0에서 3%를 넘지 않아야 될 값이 이렇게 10%가 나오냐 이야기죠. 전라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전라북도 2020년 4.15 총선 군산실표입니다.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.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. 49개 투표소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. 투표소 레벨에서 49개. 49개 다 승리한 겁니다. 지금 여러분께서는 7월 15일 날 재검표 6번째 이루어졌던 남양주어를 보시는 겁니다. 49개 다 승리한 겁니다. 여기서는 조작하지 않더라도 1번 후보가 이긴 선거네요. 2번 후보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당일 투표에서 1번 후보가 159표를 얻었습니다. 그러면 사전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가 159표하고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. 어마어마하게 큰 수가 나온 겁니다.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 얻을 때 281표를 얻은 겁니다. 우편투표는 243표를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. 재야전문가 이런 분석을 해보니까 얼마나 조작을 했냐. 미래통합당 후보의 40%를 빼앗았냐. 사전투표 득표수의 40%. 무소속은 표도 몇 표 안 되는데 50%를 빼앗아가지고 도합 90%의 표를 빼앗았냐. 그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정상적인 투표였으면 52%를 받아야 되는데 66%의 뻥튀기를 해버린 겁니다. 조작을 잃으면 어떻게 했습니까?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. 이게 중앙선거관에 발표된 자료입니다. 후보별 동별로 사전투표수가 나옵니다. 이 사전투표수의 40%를 이렇게 조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. 마지막에 딱 보니까 3836.80이 나옵니다. 80이 나오니까 반올림해가지고 3837표를 빼앗은 겁니다. 이쪽은 50% 똥레벨로 투표수 레벨을 다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1417.50 반올림은 1418표. 이게 이러면 딱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? 1418표. 3837표 반올림해가지고.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. 여러분 이렇게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반올림하는 값하고 그냥 떨어뜨린 값하고 일치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표가 남지 않습니까? 중앙선거관리표가.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.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중앙선거관리표가 남아가지고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수작을 해서 입력해야 여러분들 전산작업이 완결되지 않습니까? 전산조작의 증거죠. 여기 보시면 0.60이라는 것이 위에 이 박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일 투표 100장당 60장을 받았다. 사전투표를 그렇게 발표했지만 실제로 진짜를 구입하니까 48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? 다 조작들이 표작이 되는 거죠. 모든 선거를 다 도덕질한 겁니다. 2020년 4.15 총선에서. 엊그제 여러분 보셨다시피 전남, 전북, 광주, 광역시가 비교적 조작이 좀 덜한 지역이지만 군산시처럼 아예 손을 안 댄 지역도 있지만 박지원 씨가 출마했던 전남목포시나 그다음에 정동영 씨가 출마했던 전주시 덕진군과 그다음에 또 이상직 씨가 출마했던 전주시 같은 경우는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? 전산 프로그램은 돈이 안 드니까 그냥 돌려가지고 상대방 표에서 그냥 빼앗아가지고 꼭 그만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주면 간단하게 끝나니까 실물 투표지 적당히 투입하고 그래도 별 걱정할 거 없습니다. 왜 그런 거 아니에요? 웬만한 사람들은 입을 담으니까 선거 결과에 이견을 제시하니까 선거 결과에 이번처럼 이견을 제시를 많이 해가지고 투표함이 증거 보존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또 날 밤 새워가지고 지역 선관위에 표 맞춰서 투표자들이 던진 표는 다 소각하거나 파쇄해버리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따라 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? 그래가 그냥 넣으니까 빳빳한 신권 다발과 투표지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거죠. 이게 나라가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선거가 아니고 그냥 사기입니다. 사기. 야바이짓을 한 거죠. 이걸 지금 다 대한민국 사회가 대체로 묻는 쪽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? 나라가 망하는 짓인데 그런 짓을 다 용인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? 7월 28일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. 대법관들이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의 원래대로 원고 측 소송 기강을 낼 가능성도 국민들이 저항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. 나라는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여러분 이거 컴퓨터를 작업을 해보면 그냥 막 그냥 그대로 들통나지 않습니까? 여러분 이게 사전 A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이거든요. 민주당 후보가 11.921%를 훔친 겁니다. 누구한테서 통합당, 혁명당 무소속을 합쳐가지고 착한 수만큼 그대로 훔친 겁니다. 그게 총 조작 표수가 얼마나 되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3.8%를 조작한 겁니다. 이 두 가지를 합치면 23.8%죠. 소수점 답자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데칼코마니점 좌우가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.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후보, 세 후보에서 정확하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1.921%만큼 훔쳐가지고 민주당 후보한테 밀어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 되는 거죠. 총 조작률은 23.8%입니다. 사전투표 참가한 수의 23.8%를 만져가지고 이런 선거를 만든 겁니다. 이런 게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 그냥 7월 28일 날 민경욱 원고 측 소송 기각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지금. 신임 대통령은 관심도 없고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황당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대우조선에서 금속노조 탈퇴 여부를 묻는 거기도 무더기 뭡니까? 가짜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? 모든 나라의 선거가 다 공직선거가 뭐죠? 사기선거가 되는데 다른 데가 온전하겠습니까? 제가 모르긴 몰라도 무슨 조합장선거 무슨 아파트 입건이 관련된 무슨 아파트 관리 무슨 회장선거 이런 거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의심스러운 거죠. 당내 경선은 물론이고 당대표 뽑는 거 나라가 아닌 거죠. 사기천국이 된 거죠. 그래 안 해도 사기사건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여기 이런 컴퓨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뭐 알자 없지 않습니까? 컴퓨터 계산을 착각해 놔지 않습니까? bcd 후보한테 11.91%의 표를 훔쳐가지고 a 후보에게 11.91%를 더해줬다.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다. 이렇게 컴퓨터 딱 계산해 주지 않습니까? 뭘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여러분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를 분석해 보니까 딱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거짓말 칠 겁니까? 이 그래프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? 이 그래프를 만드는 여러분들 데이터가 여러분 이 데이터 아닙니까?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 해보니까 정확하게 규칙이 나온 거 아닙니까? 훔친 규칙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?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여러분 분석해 보니까 정확하게 규칙이 나온 겁니다. bcd 후보완께서 11.91%를 도독질해가지고 a 후보가 그냥 가져가버린 겁니다. 그게 나온 거 아닙니까? 그냥.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나온 거죠.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. 이걸 다 묻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훔친 여러분들 조작 공식을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조작 안 된 상태로 구해보니까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? 조작값이. 총 조작률이 21% 나온 게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? a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당의 득표율 차이값 b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당의 득표율 차이값 bcd가 1.7 a가 마이너스 1.7 오차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까? 오차범위. 조작을 안 하면 이렇게 0값이 가까운 값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. 조작을 하니까 뭐죠? 사전투표 득표율의 23.8%나 뭡니까? 표를 만진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남양주 결과가 나왔는데 남양주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이런 겁니다. 검찰이 해야 될 일을 재야 전문가가 다 해가지고 뭡니까? 이렇게 공개한 거 아닙니까? 검찰이 1년에 수천억 예산을 쓰는 조직이 해야 될 일을 이거 다 해가지고 이렇게 준 거 아닙니까? 그래도 이런 수사다운 수사가 한 번 안 이루어진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. 이 나라. 대한민국 망했습니다. 선거가 망하면 나라의 이름들 헌법의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선거조작공화국이 돼버린 거죠. 선거조작공화국. 선거사기공화국이 된 겁니다. 헌법제 1조 1안과 2안이 무너진 겁니다.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. 공직선거를 다 도둑질해가지고 가짜들이 다 국회의원 해먹고 가짜들이 뭡니까? 다 뭐죠?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는데 그게 무슨 민주공화국입니까? 주권이 국민학에서 어떻게 나옵니까? 주권이 전산 프로그램에서 나오는데. 주권이 여러분 선관위에 나오는데 주권이 어떻게 여러분들 국민학에서 나옵니까? 국민이 던진 표를 그냥 합산회가 발표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돌려가면 후보별 득표소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어떻게 뭡니까? 민주공화국입니까? 조작공화국이죠. 윤석열 대통령 보면 한심해요. 동갑내기니까 참 제가 웬만하면 우호적으로 약간 눈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동안 입도 많이 다물고 그냥 눈도 한쪽 감아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? 어차피 대통령 됐고 이재명보다 100배 1000배 나으니까 이게 뭐냐고요 이게. 이게 명색이 20몇 년간 검사한 사람이 할 짓입니까?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? 평생 동안 여러분들 정의 자유 모순 외치면서 검사한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적 수사를 하는 겁니까? 나라가 선거가 망가져간 만큼 이 지경이 됐는데 입을 다물어요? 에이 그건 아닙니다. 어떤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고 어떻고 예를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칼이 들어와도 합니다. 정키처님이 왠지 다음 대통령 이재명이 될 것 같으면 불만한 예감인데 이거 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5년간 그냥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겁니다. 산소 마스크를 쓸 때 치료를 잘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산소 마스크를 벗어야 돼요. 그 산소 마스크를 못 벗으면 나중에 죽는 겁니다. 간단하지 않습니까? 그 산소 마스크를 벗어야 돼요. 그 산소 마스크를 벗어야 돼요. 그 산소 마스크를 벗어야 돼요.